경북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복숭아 신품종 조항이 농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북 농기원이 김천의 한 과수원에서 현장평가회를 실시한 결과 조항은 당도가 12브릭스로 높고 평균 과중이 250g으로 크며 조생종이면서도 동해에도 강해 조생종 계열 가운데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북 농기원은 내년에는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인데 이처럼 자체 개발에 보급되는 복숭아 신품종이 6종류에 이르고 있습니다.